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다같이 찾으셨으면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짧아서 우리 아침이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 마브레압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약의 망대 막벨라 굴입니다 먼저 다함께 우리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돕는 베필 사라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세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의 이 죽음을 세밀하게 다룬 것이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의 죽음은요 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매일매일 하루를 더 가까이 들어가게 달려가는 기관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근하면 80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세월이 신속하게 날아가니 우리에게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아는 영적 참된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저희 사랑교회에 저희들이 제가 이 준비를 사라의 죽음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장례 캠프가 났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죽음이 오면 영원한 길벌이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눈물에 가족을 못 보는 개인의 정말 완전히 끝나버리지만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기중한 것이고 천국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가정과 그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반 가이루스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엠런트에 아빠가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유를 모르면 원망밖에 나지 않죠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은 곧 사명이잖아요 그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가족 특히 그 후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신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은약 가정으로 시작하는 그런 237 플랫폼으로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또 우리 사람께서 40일 지금 작전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확인하는 시간표가 됐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라의 이 죽음의 계기로 매우 중요한 은약 성취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막벨라구를 사서 가문 대대로 은약 성취의 중요한 분기찜이 된 것처럼 우리 예원의 성도님도 하나님이 지금 가정해 주시고자 하는 은약의 망대인 막벨라구를 발견하여 은약 가정 237 플랫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복음의 가정이 누린 은약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구를요 사라의 죽음 사건 때문에 진행되었고 은약 성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본문에서 사라의 나이가 127세로 포기되어 있는데 매우 아주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의 수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였고 여자들은 그런데 사라는 지금 자신의 죽은 나이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돕는 베필했던 사라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라에게도요 은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은약의 자네의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은약의 가정 237 손교의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보금적 부부이자 은약적 부부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라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90세까지는 응답이 없는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자녀를 못 낳다 보니 첩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사회적으로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 구약 시대에 아예 못 낳으면 완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안 풀려서 90세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58세, 9세인데 지금도 응답 못 받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풀리고 갈등이 많고 힘들고 절망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은약을 붙잡는 순간 그 90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면서 절대 절망에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약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은약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꼬이지? 맨날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 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응답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일하시는 그 손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요? 은약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90세 이삭을 낳고 127세를 떠났으니 이삭과 함께한 37년만 인생의 황금기고 누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127세 전부 다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에 과연 내가 잘되고 정말 누렸다고 할 수 있는 날들만 내가 누린 것인가요? 정말 절망의 시간이고 막막한 기간이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고 인도도 안 하시고 그렇게 버려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요 90년 동안 그 아픔과 고통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장세기 23장 3절 4절을 보면요 사라가 가난한 땅 해보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핫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해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요 아브라함은 핫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합니다 핫족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거 택할 때 너 공짜로 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핫족속 유럽자인 유브론에게 굳이 팔기를 요청합니다 세 분에 걸쳐서 공짜로 가지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면서 은 400세계를 사게 되거든요 이 은 400세계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상가격입니다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 시세보다 엄청 더 얹어서 준 거예요 세 분이야 공짜로 서라 했지만 친절을 베풀어 예의상이라도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 막벨라굴을 돈으로 샀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은약성 취하시는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고요 은약적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공짜로 굴을 받았다면 당시의 거래법에 그 소유권이 핫족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대에만 그 매장지를 썼다가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그 장지준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난한 땅 정복이라는 은약실을 위해 후대까지 그 은약을 차지할 수 있도록요 지금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후대 끝까지 지금 미래에 하루씩 은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본뜻 지적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온 지가요 60년이 되었어요 지금 시간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318명의 가병도 있었어요 엄청난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요 여기 고루자라는 자신을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이 막벨라굴을 삼으로써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법적 소유지의 땅을 얻게 됩니다 막벨라굴은요 매장지에 불과한 작은 땅이지만 이것이요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고요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은 다이시 7년간 왕으로 있은 도승이며 여수와 14장 12절에 갈레비 요구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그 산지인 기랏 아르바며 중요한 은약 성취의 장소입니다 우리 여운의 성도님도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요 복음의 가증이 누린 은약적 모델이 되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플랫폼의 주옥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교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후대에게 전달할 은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로 산 것은요 오래전에 하느님 주신 은약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보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순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순을 괴롭히니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순이 큰 죄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순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아브라함이 이 은약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피 은약을 놓쳤을 때예요 자 새 한 마리 작은 새 한 마리 작다고 쪼개지 않았는데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는 400년의 종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은약적 하늘가지 내가 피 은약을 놓쳤더니만 이 후대들이 이렇게 400년 종살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400년 만에 돌아오는 은약 중심이 되는 바로 막벨라 굴이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은약은 이삭, 야곱, 요셉, 자손대들로요 전달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47장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요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애굽에서 메워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를 하고 이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또 50장 창세기 25절을 보면 요셉이 죽을 때는요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에 내 해골을 메고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라 하고 있으며 출애국기 13장 19절을 보면요 모세도 이 은약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요 출애국시에 요셉을 해골을 메고 출애국해요 13장 19절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은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자수는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은약의 망대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에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사라 리브가 레아까지 다 묻히는 은약의 장소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던 야곱에 나의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은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하여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약속의 망대 임금이시다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 막벨라 굴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장차 오신 그리스의 은약이 성지된 땅입니다 그 가난한 땅이 자 아브라함이 뭐에요 피어냥을 놓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지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피어냥이 되신 그리스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지향을 막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그리스는요 하라님이시라는 정보로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이 몰고 다닐 이 허감세력을 꺾은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요 지역병을 무너뜨린 이 축복을 전달하신 참 신지하신 그리스이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 대신 이 그리스의 가치를 정말 알고 누리는 자는 영원한 기억과 붕괴 되어 보좌의 축복 시공관 소월 237 살릴 그 빛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에서요 은약적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사탄은요 237 보금화에 이 두 날개인 교회와 가정을 깨려고 우리 후대를 종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후대들이 나중에 400년 종살이 하고 돌아왔을 때 그 후대들에게 줄 은약의 땅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막빌락 우리 은약을 물러줄 은약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후대의 대대로 은약의 믿부신 하나님을 알고 전달해야 되는데 10편 우리 100편의 5절에 여호하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시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문제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아멘아멘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영적 소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 금요강단은 에스라는 영적 무관가에 빠졌던 제사당들과 레인들이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변화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절대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아버지 나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부모가 엎드리고 불을 짓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작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잔소리하여 자녀를 노역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은약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은약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은약적 관계를 만들어 재창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를 체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베풀어 주신다고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순교자적 사명으로 감당하는 각오로 후대들이 은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요? 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말세의 고통 안에 이때는 우리보다 점점점 더 악한 세대가 온다고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더 발악하고 더 초반부터 깨버리죠 왜요? 시작도 하지 못하게 그죠? 포기하도록 내년에 선교회 플랫폼으로 본격적인 선교회 원인이 시작되고 2023년 새로운 직분을 위해 일할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일이에요 자 우리 예원계는 12월 1일이 뭡니까? 새해에요 여러분 오늘이 새해 아침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찾으시면 천지개벽하는 날이 됩니다 그냥 무의미하고 있으면 그냥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그냥 크루소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잡으시면 12월이 새구나 내가 작심사항이라도 오늘 좀 작정을 해야 되기도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해라고 하세요 새해 자 오늘 새해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총경과 갈 것이고 자 여기에 당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지금부터 강단 말씀 잡고 집중 기도해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의 시간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자순들이 대대로 은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20대 237 은약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응답받는 은약성 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글쌤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막 빼라고 그러는요 2003년도에 9월 26일 금요강단에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은약이에요 저는 날짜를 기억하죠 그 당시 저희들은 뭐 완전히 은 400세계를 산 건 아니에요 작은 값으로 샀는데 19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7천만 사랑부 현장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은약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약 때문에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요하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은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나중의 영광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약이 있습니까 저를 보면요 너무 부족하고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제가 가연 7천만 사랑부 현장 저 발달장애 현장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환경 바라보면요 시도 때도 없이 그죠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문화가 은약 승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12월 한 달은요 한 해의 마무리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 2023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단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 본당 헌당에 온전한 헌신을 한 것처럼 이제 237 성규를 위한 여러분 성교의 막벨락울 직분의 막벨락울 나의 현장의 막벨락울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예원의 성교님들 나의 이 언약의 막벨락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확정하여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한 이 언약의 망대 빛의 망대를 던들히 세우길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